비가 오는 가운데 소울캠 떠나봐요 비 온다고 해서 ASMR 영상은 아니고요 입턴은 캠핑 영상이에요 오늘은 24시간 라이브 하면서 캠핑할 거여서 조금 있다가 방송 켤 거예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새 차 하고 오셨다고요? 대박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촬영과 라이브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일단 이마트로 가야 돼요 짜장니다 짜장렌게 짜장렌게 오전 우유야, 밥 먹자. 우유야, 밥 먹고. 바로 밥 먹자. 우유야야. 아프지? 아침에 못먹었지? 얼굴이 흘렀다 흘렀어 저거 좀 해 지금 오케이 먼저 밥 먹이고 있고 저도 너무 배고파서 지금 평탄하고 먹고 가는데 일단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해가 너무 짱짱하네 이사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차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남의 차보다 내 차가 편하지 이리 와봐 옳지 옳지 이쪽 이쪽 이리와 이쪽 시야만 시킬게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산책 가면 되니까 우와 발로 다 밟았어 잘했어 봉화도 밥 먹고 그 다음에 산책하자 알았지? 설명서가 있습니다 음 보자 재료 준비 육수 냄비에 이거 저거 넣고 끓여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? 근데 이제oring을 나를 intr ise 내가 corpse MacBook다 알게종이 하나도 없을 것ั้ง 하늘에 부분도 닥쳐 내가 이렇게 먹을 관로 볼 수 있습니다 ietnam 나이란이 나이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웃겨.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배추랑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. 세상에. 내가 보여드려야 돼. 내가 어떻게 먹는지.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렇게 먹어요. 보통. 너무 뜨거. 넣어야겠네 얘네들. 통째로 넣으라는 거잖아요. 통째로. 통째로 넣는 게 가능해 이게? 안 가능한데 아무리 봐도. 뜨거. 뜨거. 아.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? 이렇게 썰었어요. 파리가 앉았다. 어디 갔어? 없어. 도망가고 없어요. 카메라 이거 내가 끄는 순간 나타났어. 이거 봐. 아. 이 자식 이거. 됐어? 됐어? 아 내 발가락이야. 아. 카메라가 내 발가락을 때렸어요. 어. 지렸고요. 레디 꼭. 오졌고. 이것도 그 속도 빠졌어? 이거 부러졌어? 대박 사건 이거 부러졌어. 떨어지면서 마이크가 부서졌어요. 이거 어떻게 AS 어떻게 받아야 되지? 일단 추워서 옷을 제가 입어야 될 것 같고. 솔직히. 어이구. 올라오고 싶었어. 어이구 내려가지. 어이구 내려가. 와 풍경. 괜찮네. 와 누가 강아지 키우나 봐. 강아지 집이 있네. 친구야 친구. 엄청 매끈하게 생겼네. 친구 안녕. 안녕 안녕. 어이구 어이구 착해. 착한 강아지야. 오키는 아니고. 아 관심이 많구나. 가자 오키야 가자. 오키야 kinds 더 노추가 날아. 골라다 foster. 놔츠車자. 오키야 교 filtrate. 와 짱 시원하네 진짜 짱 시원해 짠 음 계속 바람이 보니까 추워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추워 추워 아 지금 맥주가 시원하네 김도 아직 살아있고 오늘따라 체력이 안 맞춰주네요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술을 먹어서 그런가 와인 먹고나서 급격하게 세상이 행복해 보이지 시작하면서 재력이 많이 떨어져있어 이게 바로 그거입니다 뭔지는 말 안할게요 영화를 함께 했을 땐 목줄 풀고 영화 나갈 땐 목줄 하고 그러자 올라왔어 올라왔어 귀여워 깜짝 놀랐어? 웃겨 웃겨 비벼 비벼 머리 간지러 코 간지러 비벼 비벼 오케이 애교나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너무 귀엽지 오키야 좋아? 오키야 여기 언제 왔었어? 나 지금 왔어 오키야 오키야 난리 났어 잠깐만 여러분들 성장님 왔는데 잠깐만 여러분 오키야 기다리고 있었어? 오키 산책도 해야되니까 나가볼게요 이리 와서 인사해 그렇지 옳지 오키도 인사해 이쪽아 우리 애기한테도 와봐 오키야 올려달라고 잘 있었어? 오키야 너만한 명찰했네 오키야 너만한 명찰했네 오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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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한 명찰했네 오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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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맛봐봐 짠 김 다 빠진 것 같으면 새로운 막걸리 주게 괜찮아? 음 맛있다 양파 다 건졌어? 양파가 양파 알러지가 있어? 아니 양파 먹으면 기본적으로 입에서 냄새가 나 응 맞아 나랑 뽀뽀할 때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양파를 많이 드셨어요? 이게 뭐지? 꼬치인가? 응 산적 산적 발음 잘해야 돼 좋대요 좋대 큰일 났다 진짜 내가 리액션을 계속 해주니까 이걸로 먹어봐 이거 그거 말고 이게 맛있어 그리 나리 짠 짠 고짜님을 위해서 응 음 음 잠깐만 가만있어봐 이거 비슷한데 이거 지평생이랑 맛이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긴 한데 신맛도 조금 다르고 뭐 조금 단맛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다르긴 해요 어 결과적으로 약간 지평생이네 비슷한데 지평이 조금 더 맛있어 먹어보니까 알겠네 평범한게 원래 제일 오래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 아기 와 편해 편하겠지 저렇게 앉아있는거 근데 얘 마음에 편하니까 저러고 있는거야 맞아맞아 어 뭐든 해 각자 알아서 뭐든 하나씩 왜 성짠이 기다리고 있어 응 되게 맛있겠다 낙지 젓갈을 라면에 조금 넣어요 오케이 이게 나는 좀 오빵이는 싱겁게 먹는데 나는 좀 짜게 먹으니까 오빵이는 물 넣어서 먹고 계란조개? 응 하나야 하나 마음 같아서 우리 아기랑 꽁냥꽁냥 하고싶은데 이게 노방종을 내가 왜 하기로 한거지? 따라해 посмотрим 첫 번째 예전 이 칠 바닥 토마토 파티 comunque 그리기도 요즘 이읕 여기 라면 있어요 얼른 먹어요 전기 포트로 끓인 라면인데 면이 쫀득쫀득하네 살아있다 빨리 와서 먹어요 다 퍼졌지만 벌써 빨리 와서 먹어 면이 진짜 쫀득쫀득하네 전기 포트로 끓이니까 맛있다 아빠 아빠 한가한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? 오키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? 오키가 동시에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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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내가 딱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같이 갔을 때 왔을 거야. 아이고, 올라가야 돼요. 끝났다. 빠라밤 빠라밤 샤넬 증정드립니다. 명함도 있어요. 명함도 한잔 드릴게요. 대박사건 일바로 신초딩님한테 드렸어요. 네. 고춧가루 센스 오지네? 와우 맛있겠다 인정 김물떡국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스 우리는 다 죽어갔지만 음식이 오니까 이렇게 또 행복함이에요 애기가 wrote 이건 너무 맛있지 1 2 3 입의 여행 1 2 3 딸 장소 정리 생존렸어 네? 네?